최고의 스테이! 버텍크 할 때랑 또 다른! 이 얼마만에 느껴보는 히어링가 모르겠습니다. 샤르트 콘서트는 어디서? 대한민국에서 처음 하는 콘서트죠. 같이 소통하면서 노래할 수 있는 게 정말 오랜만이라서. 이제야 멍타, 뇌의 정체성을 찾을 것 같은 느낌입니다. 아, 울뻔했을까? 둘, 시작합니다! 저를 알아보실 것인가? 못 알아볼 것인가? 아주 진짜 있을 것 같은데. 감사합니다. 금방 봐도 알아보고 싶은데. 봤는데 그냥 가서. 이 티켓을 전달해드려요. 깜짝 카메라를 했어요. 팬들을 위해서 세팅을. 왔을 때 가장 예뻐 보이게. 각자 응답할 일을 물어볼 것 같아요. 너무 웃고 싶다. 다 됐어, 여기 100점이야. 고마워요 행복합니다. 왜 미리 눈을 눈이 안.